거기 있어! 거기 있어! 여기 온 곳이 원래 사연은 따로 있는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사연이 왔어요 이분도 100%라이지만 그래도 80에서 90%는 정확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집이 생기기 전 여기가 산부인과 자리였대요 산부인과였는데 불법 낙태 수술도 많이 해줬고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여럿 고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이 꼴님 혹시 애기장이라고 아세요?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 못 먹고 죽은 아이들을 따로 묻어두고 장을 치르던 곳을 애기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애기장을 하던 곳이 여기였다네요 그 전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 애기장터에 싹 밀고 사안부인과가 생겼다가 여럿 의료사고와 문제들로 인해 문을 닫고 지금은 가정집이 생겼던 것 같아요 2019년 7월 28일 스타트 오후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시대 어? 가자 신속히 도마라 팔로우 팔로우 미 와.. 야전하구나 계십니까? 혹시 계세요? 혹시 계십니까? 계세요? 들어와도 되겠습니까? 계십니까? 들어와도 되겠습니까? 잠깐! 바꿔줘! 바꿔줘! 두고 지나고 본 사람! 두고 지나..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십니까? 뭐.. 뭐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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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코라 잘했어 안 도망가고 잘했어 뭐 어디입니까..? 뭐야..? 뭐야..? 어디야..? 어디야..? 누구세요..? 누구세요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..? 그만해..! 그만.. 그만해..! 누구야..? 누구입니까..? 뭐.. 뭐야..? 뭐야..? 사람이야..? 뭐야..? 누구야..? 사람이야..? 뭐야..? 저거 쓰셨다 가지고 올려봐 나도 지금 나는 말했어 내가 귀신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냥 보여준 그대로야 나는 섣불로 뭐라고 안했어 지금이 근데 아까쯤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유리창 건너러 쑥 지나간 걸 봤을 거야 다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미치겠네.. 성고마리아 가기 전에 이러지 말자 성고마리아 가기 전에 지금 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? 성고마리아 가기 전에 성고마리아 가기 전에 진짜 짜증나네 하.. 거기 누구 있어요? 사람..? 사람입니까..? 가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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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지금 내가 중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은..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이드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망자가 침범을 했겠죠 바로 뒤집이니까 성모 마리아가.. 저는 모르겠어요.. 지금 아까 아침에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엄청 기운을 느꼈다거나 그런 것은 솔직히 없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물론 아까 방송 전에 말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빠꾸 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든 노숙자든 귀신이든 뭐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거울이 두 번째 거울이 움직일 때 창문 밖으로 뭐가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를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아예 빠진 건지 아니면 지금 어디로 옮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坏으로 오래agues het ? 아휴 아..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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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뭐야..? 내가 잘못 봤어? 내가 잘못 봤어? 뭐야..? 내가 잘못 봤어? 거기 계십니까? 계십니까? 거기 계세요? 계세요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뭔 소리야..? 하지마..? 하지마..! 하지마.. 하지마.. 거기 있어..! 거기 있어..! 아.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뭡니까? 저기 뭐야?! 거기..누구니까..? 아.. 여러분들 그 밑에 움직인거 본사람 트로피 같은거 움직인거 본사람 나 진짜 방송 4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현상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거 저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밑에 트로피가 움직이고 앞에 창문은 계속 덜덜덜거리고 방송 4년 넘게 하면서 진짜 드문일입니다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 저 이번에 들어갔고 어떤 현상이 하나라도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밟고 할랍니다 저 방금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엄청 쓰러질 뻔했어요 도저히 안돼요 긴장도 너무하고 그 기운때문에 제가 버틸수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하는것이 absolument 대화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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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입니다 대화합시다 뭐야? 뭐야? 너 뭐야?! 거기 있어!! 너.. 진짜.. 대화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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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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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니까 안돼요 안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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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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